배우 송혜교가 화보 컷을 공개했다. 송혜교는 29일 오후 자신의 sns에 화보 컷과 비컷을 게재했다. 온통 흰 배경 속에 둘러싸인 채 그윽한 눈빛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라내고 있다. 또 다른 사진에서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고홍미를 발산했다. 특히 이날 그는 그리고 비컷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늘색 의상을 입은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. 비컷임에도 A컷 같아 보이는 눈빛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송혜교는 현재 sbs 새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촬영 중이다. 또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 더클로리 에도 출연을 확장하며 첫 복수극에 도전할 예정이다. 김은숙 작가의 신작 더클로리 에도 출연을 확장하며 첫 복수극에 도전할 예정이다.